대한과학 그룹은 대한민국의 토탈 레버러토리 솔루션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과학의 프리미엄 교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한과학의 프리미엄 교반기는 사용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세 가지 제품으로 나뉩니다. 하이스피드 모델은 최대 3000rpm까지 동작 가능하며 높은 점도의 샘플을 위한 하이토크 모델은 2000rpm, 20만 mPa까지 동작됩니다. 폴리머 산업에서 사용되는 고점도 용액의 교반은 울트라 하이토크 모델로 가능하며 유선기어가 적용되어 35만 mPa의 높은 점도의 샘플을 안정적으로 교반할 수 있습니다. 대한과학의 프리미엄 교반기는 교반기 본체만 구매하실 수도 있으며 관련 필수 악세서리들을 포함한 패키지 세트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패키지 세트 구성품은 교반기 본체와 추가로 스탠드, 로드, 교반기 고정 클램프, 유각 렌치, 척키, 임펠러, 후면 지지봉, 전원 테이블, 품질 보증서, 인스펙션 시트, 사용자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평한 장소에서 스탠드 지지대와 스탠드를 결합한 후 적정한 높이의 클램프를 고정합니다. 교반기 후면에는 연장봉을 넣고 동봉된 유각 렌치를 이용하여 단단히 조입니다. 그런 후 교반기 클램프를 이용하여 교반기 본체를 스탠드에 고정합니다. 교반기 척을 돌려 임펠러를 넣고 동봉된 척키를 이용해서 고정시킵니다. 제품의 설치가 완료되면 교반기 전면에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전원을 켜면 RPM 설정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그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RPM을 맞추고 푸시 버튼을 누르면 회전 동작이 시작되며 스터링 LED가 점등됩니다. RPM 설정 화면에서 모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타이머 설정 모드가 됩니다.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고 푸시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가 시작되며 종료 시 알람이 울립니다. 타이머 설정 화면에서 모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락킹 모드로 들어가집니다. 락킹 모드에서는 현재 RPM과 추가 동작 정보가 나오며 다이얼을 돌리면 온도, 타이머, 토크, 점도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온도 정보를 보려면 K타입 외부 온도계를 연결해야 합니다. K타입 온도 센서의 특성상 외부 노이즈에 의한 온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에는 현재 남은 시간이 나오고 토크 값은 교반 동작 시 축에 걸리는 값을 뉴턴센티미터 단위로 표시합니다. 유체의 점도는 토크 값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밀리파스칼 단위로 표기됩니다. 고성능 동작을 위해 자체 개발한 하이 퍼포먼스 BLDC 모터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최고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대한과학 프리미엄 교반기의 BLDC 모터는 경쟁사 대비 10% 이상의 모터 효율을 실현합니다. 각 프리미엄 교반기에 최적화된 기어 메커니즘이 적용되었습니다. 최적화된 기어는 낮은 RPM이나 높은 토크에서도 안정적인 교반 동작을 제공합니다. 현재 동작 토크와 샘플의 점도 정보를 모터 사용 전류율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따라서 작동시 보다 많은 정보를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과학은 프리미엄 교반기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악세서리들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리모트 컨트롤러를 연결하면 리액터나 후드 등 손이 닿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된 교반기 제품을 편하게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모양, 재질, 사이즈의 임펠러, 연결 커플링, 아답터 등을 대한과학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과학 프리미엄 교반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월드 베스트 아이템을 대한과학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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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